여러분 안녕하세요 손마을입니다 오늘은 한 여름만 빼고 초여름까지 계속 예쁜 꽃을 볼 수 있는 카랑코에 분갈이 하는 방법과 삽목하는 방법 또 외목대로 만드는 방법 또 꽃은 어떻게 해야 잘 피우게 되는지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끝까지 잘 봐주세요 먼저 카랑코에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이 꽃이 바람개비 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 가지고 가운데만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니까 너무 예쁘더라구요 제가 이 카랑코에를 사온지 두 달 다 되어 갑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적응을 시킨 다음에 분갈이를 하려고 이렇게 계속 키우고 있었는데 추워서 동쪽 창가에 놔두고 키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도 풀리고 해서 분갈이 하는 거랑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너무 예쁘죠 이 카랑코에는 굉장히 종류가 많더라구요 요거는 보시면 이렇게 단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구요 또 이렇게 노란색인데 요것도 이렇게 가운데 다른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요거는 약간 노란색과 주황색이 섞여 있죠 처음에는 이렇게 길지 않았는데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너무 예쁘죠 카랑코에는 열대 다육식물이구요 여러해살이 숙근식물입니다 그리고 다육식물이긴 하지만 꽃이 튀기 때문에 일반 다육보다는 물을 조금 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카랑코에 생장 온도는 20도에서 25도 이구요 겨울에는 10도 정도 유지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최저기온이 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면 되구요 이 카랑코에를 일단 제가 외목대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외목대로 어느게 좋을까요 꽃이 위에가 너무 무거우니까 작은 플라스틱 화분이 가볍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물을 많이 주는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분을 하나씩 해놨구요 참 넘어가지 않죠 요걸로 외목대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외목대로 하려면 잘라 주셔야 되겠죠 제가 며칠 전에 여기다가 물을 줬는데 아직 흙이 마르지 않았군요 잘라 주시려면 이렇게 가위나 전지가위를 이렇게 라이터 같은걸로 이렇게 소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이러스 같은게 침투하면 안되기 때문에 라이터가 없으시면 가스불로 하셔도 되고 인덕션 쓰시면 그것도 없죠 알콜로 닦아주셔도 됩니다 외목대로 할건데 밑에서부터 이렇게 엄청 많이 나있죠 밑에까지 있어가지고 위에 흙을 살짝 털어줘야 되겠습니다 또 뿌리를 많이 뜯어내면 스트레스를 받겠죠 위에는 뿌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잘르기 위해서 살짝만 우애를 흙만 털어내겠습니다 자 이거를 잘라야 되는데 카랑코에 본 줄기를 닫히지 않게 조금 떼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파리도 자르셔야 되겠죠 잘 보이시죠 이파리 이렇게 잘라주시고 꽃도 잘라주시고 이렇게 요정도 자르면 될 것 같습니다 수영이 약간 삐뚤어졌네요 자 이 꽃은 시들게 되면 꽃도 잘라줄겁니다 아직 꽃이 싱싱하죠 그래서 지금은 꽃을 자르지 않고 일단 이렇게 외목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파리가 조금 찾아가지고 신경이 거슬리죠 이렇게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파리가 너무 많이 있어도 통풍에 지장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일단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끝을 바싹 자르지 않고 살짝 남겨두었습니다 이거를 너무 바싹 이파리와 꽃을 자르게 되면 이 부분이 말라들어가면서 이 줄기 부분이 좀 파이게 됩니다 보기가 싫죠 그래서 살짝 이렇게 남겨두시면 여기가 매끄럽게 되겠죠 자 이렇게 준비를 해줬고요 이 이파리도 잎꽂이가 된답니다 다육이처럼 그래서 버리시면 안되고요 자 요 밑에 쪽을 보시면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조금 굵은 뿌리 보이시죠 밑에는 좀 작은 뿌리인데 살짝만 이 흙을 건드려 주겠습니다 뿌리를 뜯어내는 건 아니고 뿌리가 이렇게 해주면 잘 퍼지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잠깐만 올려놔야 되겠네 이 흙은 상토입니다 상토에다가 제가 여기서 쓰고 있는 송이 가루 이거를 섞어줄 건데요 여러분은 이거 구하시기 힘드니까 저는 이게 값이 싸고 하니까 이걸 쓰는 겁니다 마사를 섞으시면 됩니다 마사를 대중소가 있는데 중립을 쓰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펄라이트라고 하얀 알갱이로 된거 있죠 그걸 쓰셔도 됩니다 이걸 섞어주는 이유는 배수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너무 다습되면 이 가랑고에가 무르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섞어주는 거고요 반반 섞으셔도 되는데 저는 7대3정도 상토7에 송이 가루 3 여러분은 상토7에 마사3정도 섞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섞어주시고요 골고루 섞어주세요 또 이제 꽃이 피는 식물이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를 조금만 넣어주겠습니다 조금만 넣어주시고 상토가 너무 말랐기 때문에 물을 조금만 조금만 넣어줬습니다 조금 더 넣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상초 심을 때보다도 좀 약하게 잘 섞어주셔야 되죠 수분이 골고루 가게 보시면 이렇게 그냥 부서지죠 수분이 살짝만 있습니다 살짝 어느정도인지 아시겠죠 물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화분은 가랑코에는 너무 과습되면 또 안 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토분이나 또 플라스틱 화분이 좋습니다 사교화분은 크게 빨리 마르지 않죠 그래서 저는 토분을 준비했는데요 또 크기도 너무 크지 않는게 좋습니다 보시면 원래 있던 화분 이렇게 화분이 너무 커도 과습되기가 쉽죠 가급적이면 너무 크지 않은 거 카랑코에가 커짐에 따라서 분갈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적당한 거를 이렇게 쓰시면 좋습니다 여기다가 흙을 바로 또 넣으시면 물을 주면 이 깔망을 막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사나 송이 같은 거 조금만 넣어 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흙을 넣어 주셔야 되겠죠 아까 잘라놓은 거 이 정도 화분보다는 얘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흙을 넣어 주시고 옆에를 잘 눌러 주셔야 되겠죠 옆에를 잘 눌러 주셔야 되겠죠 너무 꽉꽉 누르지 말고 적당히 눌러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꽃이 굉장히 많이 피어 있어 가지고 좀 묵직합니다 이렇게 잘 심어 주었구요 옆에 모습이 안 보이네요 이렇게 잘 보이시죠 외목대로 점점 자라면 이 줄기도 이제 점점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구요 이렇게 심었으면 여기다 물을 주시면 안 되겠죠 다른 식물들은 심으면 물을 바로 주는데 제가 흙에다가 이미 물을 넣어서 반죽을 살짝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흙에 수분이 어느 정도 있죠 그래서 처음에 물을 주지 말고 이대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분갈이를 하실 때 뿌리를 많이 잘라내신 분은 이걸 심어 가지고 한 3,4일은 그늘에 두셔야 됩니다 뿌리에 손을 안 댔을 경우에는 하루 정도만 그늘에 놨다가 햇빛에 내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분갈이 하실 때 뿌리를 너무 많이 잘라내면 꽃이 피어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렇게 하시지는 말고요 이것 같은 경우도 이렇게 촘촘하게 이파리가 이렇게 있으면 흙이 빨리 마르지도 않고 그렇게 돼서 얘가 물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잘라내고 이거는 다음번에 보여드릴 거고요 이렇게 분갈이 하는 법은 알려드렸고요 이렇게 삽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옆에 화분에서 잘라왔는데요 이렇게 이파리를 삽목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줄기를 잘라서 삽목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라서 바로 꽂으시면 안 되고요 끝을 좀 말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잘 펴서 한 3,4일 정도 그늘에다 말려주세요 햇빛에다 놓지 마시고 저는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다가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구멍을 많이 뚫어 놨죠 이 바닥에다가 모기장이나 양파만 깔고 바닥에 마사 같은거 좀 깔아주고 여기다가 몽땅 상토를 담아가지고 제가 삽목을 할 건데요 일단 작은 거에다가 시범만 보여드릴게요 작은 것을 준비해 놨는데요 이 흙은 상토입니다 이건 물을 넣지 않았습니다 마른 상토인데 여기 보시면 완전히 바싹 마른건 아니고 약간의 수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상토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꽉꽉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게 한 3,4일 말렸다고 생각하시고 요거를 나무젓가락 같은걸로 이렇게 구멍을 내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를 구멍을 좀 뚫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랑코에 순이 나오게 되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파리를 떼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묻어주면 여기 이파리 뗀쪽 이 마디에서 뿌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를 여기쯤 잘라줘야 되겠네요 이거는 약간 사선으로 원래 잘라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좀 잘라줘 보고 이것도 잘라 볼까요 이렇게 한 이 정도 이거는 줄기니까 꼭 누르면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꽉꽉 눌러주세요 그리고 요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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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파리 있는 것을 잘라 주시고 보통 이렇게 이파리 사이에서 세숭이 올라오게 되죠 꽃도 올라오고 이렇게 뿌리를 일단 가서 뿌리가 나야 되기 때문에 잘라줬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남겨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이 꽃도 꽂아 놓으면 뿌리가 난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안 해봤는데 이렇게 이렇게 고막을 뚫고 이렇게 이렇게 제 친구가 꽃만 이렇게 꽂아 놨더라구요 뿌리가 난다고 이렇게 잘 눌러 주셔야 되겠죠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이 이파리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를 아직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뽑아서 이제 한 3일 말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요거를 그냥 밝은 그늘에다가 놔두세요 그래갖고 이 흙이 이제 더 바싹 마른 모습이 보일 겁니다 한 2-3일 지나서 물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위에가 건드려지면 안 되니까 이거 스티로폼 상자나 화분 받침 좀 높은 거에다가 물을 받으셔가지고 저명관수로 물을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카랑코에는 보통 꽃이 다 피어 있는 걸 사서 오게 되죠 꽃이 한 두 달 가까이 가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거 사온 지 한 두 달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꽃이 지고 나면 여기 보시면 이 꽃이 이렇게 한 송이에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진 거 이런 거 따 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그래야 다른 꽃이 빨리 올라오겠죠 이렇게 따 주시고 꽃이 다 시들게 되면 꽃대를 자르게 되죠 다 시든 꽃대를 시작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싹 잘라 주세요 보이시죠 이렇게 바싹 여기쯤 그래가지고 열심히 키우는데 꽃이 안 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꽃이 안 피는 이유가 있는데요 카랑코에는 단일 식물이기 때문에 단일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한 열두 시간 정도를 깜깜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밤에 불을 꺼도 굉장히 밝죠 그래서 베란다에 두셔도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굉장히 밝기 때문에 밤에 제대로 깜깜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보다 좀 큰 박스를 덮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검정 비닐로 해 주셔도 되는데 박스가 더 낫겠죠 이렇게 해서 해가 진 뒤에 밤에 6시쯤 돼서 박스로 여기다가 덮어 주시고 아침에 박스를 걷어 주시면 되겠죠 낮에는 햇빛 잘 드는 곳에 최소한 햇빛 4시간 이상 드는 곳에 이 카랑코에를 놔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한 달 정도를 해 주시면 이제 여기서 이파리 사이에서 꽃대도 올라오고 새순도 올라오고 이렇게 되겠죠 단일 처리하는 것을 꼭 잊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보통 초여름까지는 계속 꽃을 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카랑코에는 꽃이 피는 식물이기 때문에 양분도 필요하죠 그래서 봄 가을에 1년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는 유기질 비료 같은 거 주시고요 또 액비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물 주는 방법은 속의 흙까지 마르게 되면 물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무젓가락 같은 거를 화분 제일 끝에 안쪽에 찌르시면 또 뿌리가 상할 수 있으니까 제일 끝에 이렇게 찌르셔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흙이 묻어 나오죠 흙이 묻어 나오면 수분기가 있는 겁니다 바싹 마르면 흙이 안 묻어 나오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 키우시다 보면 어느 정도 되면 물을 줘야 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무게를 느껴봐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카랑코에를 잘 키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랑코에 두는 장소는 햇빛이 잘 드는 게 제일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베란다가 제일 좋겠죠 이제 겨울에는 베란다가 추우니까 밝은 창가가 제일 좋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너무 추우면 안 되니까 오도 밑으로만 안 내려가게 그렇게 겨울에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꽃이 너무 예쁜 가랑코에 한번 꼭 키워보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구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